파쿠로 야마카시는 창시자 데이비드 벨이 만들었던 파쿠로 팀 이름이니 올바른 명칭인 파쿠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미치지 않았습니다. 현대 물질문명으로 잊혀져가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다시금 되찾아가는 운동입니다. 현대 물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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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쿠르를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지만 도전과 성취를 통해서 자아를 찾아갑니다 Way of Life 이것은 바로 팩쿠르입니다